근데 이제 공격 안가면서 방어만 하면서 불리해지죠 투혼이 많이 나오는데? 하이용 바코드가 한 줄이냐? 바코드 아이디만 한 수백명 돼 타혼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실력을 보면 알겠지 타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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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레가 리니블밤이다. 와 이거 아까전에 못했던 다시한번 안맞아볼까 아미또 가봐야되겠다 와 이거 안좋아볼까 아 일곱씨는 아닌거 같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너를 비용해 바로 나 동쪽 중 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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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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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pa 와 왜이렇게icht 어이구 쎄다 진짜 아이씨 어디야 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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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후바락 bbs야 벙커도 짓었네 bbs였네 bbs apm 파고가 많네 흐흐 어허 벙커바크 웨이크였구나 어 보통이 아니기는 하네 아이씨 아이씨 마린 두개잡아 프라임 아 근데 내 프로그때면 깽겨가지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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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으로 겨우 막았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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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사하는데 허허 8킬했어 이거 벙커는 페이크로 지은거죠 난 평범하게 한다라는걸로 눈에 맞게 냈으니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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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게이트를 한번 떼ille겠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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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진 게이트가 할 말 하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가스 없이 까지 땡겨보자고 ㄷㄷ 흔들어 4경이 4경이 일부러 1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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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라우스 내 목숨을 라이브에 나린 전 탐운처럼 전세시피 가슴이 번쾌 아드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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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이 없지요 아드라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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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... 나 뭐한거야? 아니... 내가 가스러쉬해서 가스가 없는데 몰래폭토리마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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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을을 공격받고 있으면서도 안 켜지는데? 어?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빨로더씨 x2 아 나 뭐한거야 몰래 팩토리가 아니라 몰래 배력을 조심해야 되는데 깔스러시 했는데 몰래 팩토리 조심하자고 있어 나 뭐한거야 진짜 정신이 없네 상대도 정신이 없는거 같고 배럭 어떻게 지웠지? 아 이게 미리 빠져나 나왔었구나 아 빠져나왔었구나 저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팩토리 안올리고 팩토리 문제 늦게 올리고 벙커를 숨기더라구요 질러 하나 빼는거 몰래 팩토리 찾으려고 뺀거였는데 가스가 없는데 몰래 팩토리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웃기다 웃겨 아 내가 맨 처음에 왔던 S10을 하나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팩토리 계산을 몰래 배럭 계산을 못했다 이게 하나 나온거를 못봤네 아 이거 나온거는 못봤구나 애초에 생각이 있었구나 아 그리고 페이크로 정찰하는 척을 늦게 했네 이거를 잡아가지고 내가 S10에 못나왔을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땡 마린이라 포로브가 좀 나오면은 잘 막을 수 있죠 한 부대 나와가지고 질러시랑 같이 질러시랑 같이 여기 좀 정신이 없어 여기서 파일론 강제여택 너무 웃긴데 여기 컨트롤하려고 파일론 강제여택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이 친구들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파일론 못개고 나서 GG 바로 나오네 아 자원 400원 넘게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골 때리네 어 예 그 그 제가 콤까기 언제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좀 연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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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